아, 또 왜? 됐지? 자, 너도 찍어 그럼 난 다른 데 찍을래 어디? 여기 그럼 나 지금부터 네 남자친구 한다? 아니 내가 너 여친할 거야 화양고 학생 여러분 점심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누군가에겐 인생의 가장 뜨거운 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는 이 시간 각자가 보내고 있는 시간의 무게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진심을 다해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지 않을까요? 나이스 계약연애지만 진심인 저희처럼요